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어필, 지시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반드시 때를 알아야 돼. 때를 알아야 돼. 아따 우리나라의 누군지는 모르는데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동문서답하는 거.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지 그거 얼른 캐치를 못해가지고 딴소리하고 비서가 올라가가지고 그걸 이제 또 바로잡아주고 창피하대 참 그 뉴스 보니까. 그런 경우 이 지시라고 하는 게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게 그 상황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분위기를 알아야 되고 지금 무슨 말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한참 뭐 미사일 문제 이야기하는데 무슨 무역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사일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역 문제를 또 이야기하는 거야. 미사일 이야기할 때는 미사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무역 이야기할 때는 무역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무슨 국경 이야기를 할 땐 국경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게 어필, 지시. 말할 때는 반드시 때를 알아야 된다. 보통 뭐 동창회나 무슨 뭐 친구들 모임, 아주 뭐 흉험을 없는 친구의 모임에도 자기 말할 생각만 딱 하고 남의 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판판이 실수하는 거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 다음에 심무급호, 마음의 급호가 겁내고 두려워함이 없는 거. 든든하게 당당하게 말을 안 해도 그저 마음속은 아주 당당한 그런 자세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요달, 의이라고 해서 의이라고 하는 말은 이치라는 뜻입니다. 오로리, 이치라는 뜻이에요. 이치. 이치를 요달하는 거. 환히 깨뚫고 있어야 돼. 이치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환히 깨뚫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법 수행, 법과 같이 수행하는 거. 법이란 뭡니까? 육바람을 닦는 거예요. 보시지, 지게, 인욕, 선정지에. 그게 이제 우리 대성불교에서 여섯 가지 덕목으로서 꼭 필요한 게 육바람일이죠. 여법 수행이라고 하는 게 여법 판 수행. 그 다음에 원리, 우미 이것도 중요하죠. 어리석고 묘혹한 것을 멀리에 떠나야 돼. 사람이 일단 좀 지혜롭고 봐야 되고 밝고 봐야 돼. 어두우면 참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길 가기도 어렵고 방 안에서도 어두우면 잠잘 때는 모르지만 깨어있을 때는 방이 환해야죠. 그렇듯이 우리 정신도 환하게 깨어있는 거. 그게 우미 어리석고 미혹한 것을 멀리 떠나라. 원리, 우미. 그 말입니다. 안주부동. 딱 편안히 머물러서 동하지 않은 상태. 우유부동하고 산만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도 불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치지주의에서 권학시법은 상당히 아주 우리 일상생활하고 가까운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송석 다몽부터 허한 적정이라든지 근선지식이라든지 발언 화열이라든지 어필 지시 참 중요한 말이죠. 이런 것들 다 참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장에 뭐 어떻게 안 되는데 어쩌란 말이냐. 자꾸 그런 좋은 주문만 잡고 했었는데 어쩌란 말이냐. 물론 당장에 안 돼요. 당장에 안 돼요. 우리 습관이 참 오랫동안 중생으로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안 되는데 그래도 해결책은 이러한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급한 순간에 화엄경을 펴서 찾아보고 하라는 뜻이 아니고 가장 간단하고 친숙한 거 있잖아요. 안셋보살, 대방광물화엄경, 화엄성중, 화엄성중 같은 그런 연구를 또 한참 하다 보면 마음이 딱 안정이 돼가지고 지혜가 생겨. 지혜가 생겨. 그때 화엄경까지 안 펼쳐봐도 그 나름대로 당장에 써먹을 지혜는 생긴다고요. 그런 방법이 있잖아. 우리 불자들에게는. 하이고 요경, 보살로, 보살로 하여금 모든 중생에게 증장 대비하고 중생들에게 크게 어엿비 여기는 큰 자비가 자꾸 자라나야 돼. 조금 안타까워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서 사고가 나서 사람을 다쳤다든지 무슨 병원에서 오진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든지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또 어디 불이 났다든지 공사판에 이번에 크레인이 넘어졌는데 보니까 임시직으로 나온 지 며칠 안 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든지 또 외국 근로자가 와서 했다든지 다쳤다든지 그런 경우 한 번 그 뉴스를 들으면 잠깐 마음이 아프고 얼굴이 찡그러지죠. 어떻게 저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가. 그거 가지고 안 돼.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파야 돼.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파야 돼. 그게 증장 대비야. 크게 어엿비 여기는 마음이 커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야 되고. 유소문법에 적자 계해야 부류 타격이 오니라. 들은 바 법문에 대해서 법문 들은 것들. 환경 공부한 데 대해서 스스로 전부 마음이 열리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궁극에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마음이 안지 않고 안게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명했다 하더라도 예, 스님 그 설명 가지고는 안 되죠. 거기다 그렇게까지 그 정도로 설명하면 안 되죠. 그거 말고 더 아주 기발하고 뛰어난 해석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것만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불성이 있고 진여 불성을 가진 부처의 종자인데 저희 설명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설명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안목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훨씬 좋은 설명, 훨씬 좋은 이해, 훨씬 좋은 깨달음이 나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적자 계획. 스스로 열려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미처 설명 못한 것은 여러분들 다 여기다 메모해 놓으세요. 집에 가서 다 메모해가지고 나중에 딴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이제 더 보태서 가르치고 그래야죠. 그 다음에 제3 수행주 그랬어요. 10주 가운데 세 번째 수행주입니다. 거기다 10가지 법이 있어요. 10가지 행이 있어. 불자야 어떤 것이 보살의 수행주냐. 이 보살이 10종 행, 10가지 행으로서 일치의 법을 관하나니 모든 법을 관찰해 환히 꿰뚫어보는 게 관입니다. 볼겸자는 사물을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관은 소속들이 그 이치, 이면에 있는 이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는 것을 관이라 그래요. 일체법을 관하니 하등의 위식고 소위 관, 일체법, 무상. 일체법이 다 무상한 것을 관해야 돼요. 불교에 귀한다든지 불법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 결국은 재행무상, 인생무상. 처음 듣는 말을 아입니까? 인생이 무상하다. 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님이 요즘 회인사에 계시는 스님인데 공부하러 와요. 그 회인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 안 빠지고 와. 또 욕심이 많아서 책도 많이 챙겨가. 그 스님한테. 그래서 내가 상관 볼 때 처음에 회인사 강원의 방부를 들으려면 상관을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까지 봐야 돼. 그동안에는 큰 방에 못 들어가. 강원에 못 들어가고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거기에 금은택 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독익 공장이 많아. 독익 공장에서 전부 나무를 떼는데 그때만 해도 전부 나무 떼는데 나무를 전부 가야산에 와서 해가지고 떼는 거야. 낮에는 이제 스님들도 있고 상감도 있어가지고 못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가서 이제 도벌을 하는 거라. 도벌을 해가지고 나무를 이제 독익 공장에 가야 면사무소에서 조금 올라오면 구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 거기서 이제 독익을 굽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가 산을 지키는데 말하자면 일일이 바깥 사람들을 사서 할 수도 없고 회인사에 공부하러 오는 강원의 방부들인다고 그래요.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석 달에서 여섯 달 이 정도 이제 상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방부를 드릴 때 안 받아주더라고요. 안 받아줘가지고 무조건 따라다니지 그냥. 상감들 따라다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못 말리겠거든. 아니 뭐 공부하러 와가지고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상감 나가는 데 따라다니고 빨래도 해서 늘어놓고 안 가려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때 3개월 봐야 되는데 그 상감 책임자가 있어. 그 사람은 도찰이라 그래. 그 사람이 하루, 그 스님이 하루는 부르더니 6개월 하겠냐고 그래요. 아니 6개월 아니라 6년이라도 하겠다고 그래버렸지. 내가 6개월 상감하기를 하고 이제 비로소 상감 자격을 얻은 거야. 상감하는 데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밤에 이제 나무를 우리 산에 와서 훔쳐가니까 우리는 또 밤에 나가서 이제 또 지키는 거지. 그 길목에 다 이렇게 지키고 지키고 있다가 아 그때 참 젊은 사람으로서 그랬는지 나무를 지고 갔는데 뒤에 가서 종아리를 그냥 막대기로 때려버려. 그럼 나무 지고 있는 사람은 종아리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것도 뒤에서. 그러면 팍 넘어져 버려. 그냥 나무를 한 짐 진 채 넘어지는 거야. 지금 모두 참 참여하는데 그럴 때 이제 암자를 열심히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삼선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어. 물가에. 삼선암, 금선암 뭐 여러 가지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에 초등학생이 이제 있어. 저래서 이제 특히 비군의 선생님들은 이제 어려서 많이 출가하잖아요. 그때는 뭐 비구고 비군이고 간에 어려서 출가를 많이 하고 특히 비군의 선생님들은 어려서 출가를 많이 해. 뭐 절에서 와서 아주 갓난 애를 절에서 데려다 키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보내잖아요. 초등학교 저거 가야에 가서 초등학교 보내는 거야.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차도 없이. 아니 그래 회인사에서 가야까지 초등학교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아이니까 어린아이니까 고무줄 놀이는 계속 하는 거야. 또 절에 와서도. 곧돌아이가 며칠 사니까 절에서. 고무줄 놀이를 이제 한참 이제 하고 승복은 다 입고 스님으로서 이제.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참 웃었거든. 스님은 스님인데 어린아이고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1, 2학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스님은 스님인데 저거 어째서 스님이 됐는가 싶어가지고. 그게 내가 다른 데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더러 이제 성문화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 관광객이 쳐다보다가 잠깐 물었어.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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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스님이 되세요. 그렇게 물었어. 인생이 무상했어요. 쳐다도 안 보고. 고무줄 하기 바쁜데 뭘 쳐다볼 시간이 어딨어. 고무줄 놀이를 한참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인생이 무상해서 절에 들어왔다는 거야. 이게 기본 원칙이라. 일체법 무상이야. 첫 마디가 인생이 무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 내가 그때 상담하러 다니면서 또 그걸 봤거든. 마침 보고는 감동을 받고 충격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그걸 내가 늘 떼들고 다니고 또 여기서 이제 스님들이 공부할 때 그 얘기도 했어. 그 스님이 와 있었어. 회사에 지금도 살아요. 그래 그 스님인데 놀라운 게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놀라운 게 아주 많아 또. 그래가지고 내가 스님인데 그랬었다고. 내가 나보다 나이가 몇 살 적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지켜보고 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돌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 무상, 일체법 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 스님이 이야기 남기면 그 스님이 미국에 가서 살게 됐어. 살게 됐는데 영어를 어떻게 터득했냐고 내가 그랬더니 영어 공부하느라고 했는데 도대체 귀에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려야 뭘 하지. 들리지 않아. 책 보고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양해를 받고 계산돼서 이렇게 진도 운반해주고 뭐도 해주고 거기에 한 달을 앉아가지고 운반해주고 들으니까 숫자가 겨우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숫자. 얼마 얼마라고 하는 게. 그때 한 달을 들으니까 비로소 그 숫자가 귀에 제대로 그 사람들이 쓰는 숫자 소리가 들어드는 거예요. 숫자 그거 뭐 처음에 그냥 하외 다 깨는 숫자지만은 그게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는 숫자가. 그렇게 끈기 있게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일주를 다 다니고 나중에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 일체법 무상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끔짝짝 지우면서 고무줄 하고 그러면서 누가 묻었는지도 알파옵고 인생이 무상해서 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인생이 무상해서 절에 들어왔다. 소위 관일체법 무상과 일체법이 무상한 것을 관찰하는 것. 그다음에 일체법이 고다. 괴로운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 관자는 다 해당됩니다. 일체법이 고다 말이야. 철든 사람들은 인생이 고라는 거 하는 거 알아. 세상에서 전부 고통 덩어리라고 하는 걸 알아요. 또 일체법이 공이다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 그겁니다. 알고 보면 틈 비었어 공해. 재행무상이고 또 고통이고 결국에는 공이야 공.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인생상 공이지. 다 공이야. 나이 들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일체법이 다 공하다고 하는 것을 더 절절하게 느끼게 되죠. 그다음에 일체법 무아야. 무아. 고정불변하는 아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 그다음에 일체법이 무작 지음이 없다. 전부 지는다고 하고 지었다고 하고 하지만 궁극에 가서는 전부 무작이야. 지음이 없는 것을 관찰하는 것과 또 일체법이 무미, 만미자. 아무 맛이 없다. 아무 맛없는 것이 세상사다 말이야. 그것을 관찰하는 것과 일체법 불협용이라. 이름 같지가 않아. 그 무엇도 이름 같지가 않아. 그 내용 들여다보면 전혀 이름 같지가 않아. 특히 스님. 내가 스님이니까 스님에 대해서 더 하지. 스님 하면 뭐 이렇게 법회 때만 만나면 근사해 보이지. 하나도 아니야. 불의의 명의야. 이름 같지 않다 이 말이야. 스님이라는 이름 같지가 않다. 절대 그 이름에 속으면 안 돼. 절대 이름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야. 이름이 많이 난 일 같은 경우는 더 하죠. 이름이 크면 클수록 이제 그건 이제 거품이 많지. 거품이 너무 많아. 불협용이라는 게 이름에는 거품이 많다. 전부 세상의 이름이 다 그렇습니다. 일체법 불협용. 그랬어요. 또 일체법 무처소. 일체법이 처소가 없다. 그랬어요. 고정되게 어떻게 어느 한 장소에 그렇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무처소야. 특히 사람은 더 하죠. 조소 없음을 관한 것. 또 일체법이 이 분별과 분별을 떠난 것. 이런 분별 저런 분별이 다 일체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그런데 전부 우리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분별하고 있는데 궁극에 가서는 내용을 그 속을 환하게 관찰해 보면 관자예요. 관자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그렇게 끝뚫어서 보면 분별을 떠났어. 분별이 없다. 그다음에 일체법은 무견실이야. 견실. 견고한 게 없어. 전부 허망해. 자꾸 변하고 무너지고. 특히 우리 사람 몸뚱이는 더 말할 것 없죠. 사람 몸뚱이야말로 진짜 견실함이 없어요. 견실함이 없는가. 이것이 열 가지 법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수행주에서 이걸 잘 관찰하는 게 수행이야. 열 가지 법을 잘 관찰하는 거. 일체법이 무상하다. 고다. 괴로운 것이다. 공한 것이다. 무하다. 무작이다. 무미다. 불혐 명이다. 절대 이름은 거품이니까 이름에 속지 말라. 무처소다. 일체법이 분별을 떠났다. 견실함이 없다. 견고함이 아무것도 없어. 견고함이 없다. 그렇죠. 살아보니 그렇죠. 사업에서부터 인간관계에서부터 인간의 감정에서부터 인간의 육신에서부터. 뭐 하나 견실한 게 있습니까? 견실한 게 없어요. 참 그렇게 좋은 세월이 있었구만은 25년이란 세월을 옥에서 살면 그러면 옥사하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야. 견실함이 없어도 너무 없지. 너무 없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견실함이 없는 이 세상사요. 견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 배워야 돼요. 우리가 불법 배우고 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마음에 너무 충격받지 말고. 마음이 너무 너무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상처를 덜 받아야 돼요. 우리 견실함이 없는 거니까. 세상사 참 뭐 일체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뭐 사람 문제만 아니고. 뭐 지진이 잘나고 무슨 쓰나미가 일어나고 무슨 외국 같은데. 아주 여러 가지로 잘되어 있는데도 근래 얼마나 큰 산불이 나가지고 수십만이 그냥 이재미가 나고. 그게 뭐 훌륭한 좋은 나라라고 할 게 뭐 있어요. 그 하나 산불 하나 못 잡는데. 참 처참하더만 집이 그냥 막 그대로 활활 타는 모습 같은 거. 일체의 법 무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인데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권학식법이 있습니다. 불자야 이 보살이 응 권학식법이니 응당이 꼭 열 가지 법을 배우기를 권한다.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자가 이십고 무엇이 열 가지인가. 소위 관찰 중생계와 중생세계를 관찰. 여기에는 찰자까지 붙였네요. 살필 찰자입니다. 살필 찰자. 관할 관자, 살필 찰자, 관찰. 법계를 관찰하고. 중생계는 우리 유정 중생들. 사람이라든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을 중생계. 그 다음 법계는 이 우주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법계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세계 하면 좀 범위가 좁죠. 우리가 말하는 세계라고 봐도 됩니다. 이 지구. 그 다음에 관찰, 지계. 그런 것을 관찰하고. 지계. 지수, 화풍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잘 관찰해야 되고. 물이라고 하는 것. 수계라고 하면 물이라고 하는 성분에 대해서 환히 관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계. 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찰해야 되고. 풍계. 바람이라고 하는 성질에 대해서도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지수, 화풍 4대로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지수, 화풍 4대로 된 게 우리 육신이다. 네 가지 요소로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흙이 될 요소. 그 다음에 수분. 수분이 제일 많죠. 75%나 되니까. 그런데 이 우주에도 수분이 75%나 돼. 선전하는 데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우주에 수분이 75%가 된다. 화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유지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 온기가 전부 화계에 해당됩니다. 꼭 불이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온기가 전부 화계예요. 온기 없으면 끝내는 거죠. 풍계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는 것, 움직이는 것. 눈을 떴다 감았다 하고 입을 벌렸다 소리를 내고 하는. 전부가 작용하는 것은 바람의 요소가 들어서 하는 일입니다. 풍계, 이거 참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이런 것을 2600년 전에 어떻게 분석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지 참 놀라운 거죠. 그런 것도 관찰하고 그다음에 관찰 욕계, 색계, 무색계를 관찰하는 것이니라. 욕계, 욕심의 세계, 물질의 세계, 그다음에 물질도 욕심도 초월한 보다 더 높은 세계. 그게 무색계입니다. 그것도 관찰하는 것이니라. 이게 어느 천상에 욕계고 무색계고 그렇게 꼭 가르치면 책임이 있어요. 왜냐? 지금 이 우주는 천체망원경 가지고 어지간히 다 보고 있어요. 수억 광년까지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봐요. 어마어마한 망원경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 망원경이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자망원경인데 어마어마해요. 무슨 그래가지고 많이 있는 것을 당겨가지고 보는 거죠. 카메라 줌만 하더라도 상당한 그런 건데 지금 우주 과학에서 쓰는 그런 망원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욕계고 어디가 색계고 어디가 무색계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직 이름도 안 지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옛날 불교학에서는 이런 게 다 명령이 돼 있기는 있지만 그래 어느 별이다 어느 별이다 지적을 아직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우리 정인 세계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전부 욕심으로만 사면 그게 욕계 사람이고 물질로만 위주로만 위주로 살면 또 색계고 또 예술을 한다든지 종교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숭고한 정신세계에서만 노는 사람들을 무색계 그래요.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하이고 요경 보살로 하여금 지혜가 명료하고 지혜가 아주 밝고 그다음에 유소문법에 들은 바 보호에 대해서 적자계하고 고 스스로 마음이 열리고 이해해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열 가지를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열 가지를 스스로 관찰해야 된다. 여기는 관찰이죠. 지수와 풍 그다음에 중생계 법계 세계 그다음에 욕계 세계 무색계 간단하네요. 지수와 풍하고 욕계 세계 무색계 하고 그다음에 중생계 법계 세계 이렇게 하니까 열 가지를 관찰하는 것.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환하게 관찰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관찰해야 된다. 그거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이런 관찰을 지금 우주과학에다가 과학적으로도 여기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관찰해야 하니까. 그다음에는 생기주입니다. 생기주. 귀한 집안에 태어나는 단계예요. 귀한 집안에 태어나는 것. 생기주. 성취시법이라 그것도 열 가지 법을 성취하는데 불자야 운하위 보살의 생기주냐. 어떤 것이 보살의 생기주. 귀한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냐. 귀한 집안에 태어나야 돼요. 귀하지 못한 집안에 태어나면 항상 평생을 귀하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귀한 집안에 태어난 방법이 있어요. 이 보살이 종 성교중생하야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의 가르침 가운데로부터 태어난다. 금강령에도 의법 출생분 있어요. 법에 의해서 출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종 성교중생 그렇습니다. 성교. 환경. 성스러운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 환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다 살아야 돼 우리는. 성교중으로부터 태어나서 성취시법하나니. 열 가지 법을 선천하니 하던리기 쉽고 소위 영불퇴전과 영혼이 퇴전하지 아니해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가 딱 돼버리면 어떤 차원에 딱 올라버리면 더 이상 퇴전하지 아니해. 물러서지 아니해. 그래 귀족이 되는 거예요. 생귀가 되는 거야. 귀족으로 태어나는 게 되는 거죠. 또 제 불소의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심생정신 청정한 믿음을 깊이 내는 것. 청정한 믿음을 깊이 내는 것. 불법 가운데서 청정한 믿음을 깊이 내는 것. 이게 생귀죠. 귀족이 되는 거죠. 귀족으로 태어나는 길입니다. 선관찰법과 법을 잘 관찰하는 것. 그다음에 요지, 중생, 국토, 세계, 업행, 과보, 생사, 열반. 그러니까 요지라는 말은 다 해당돼요. 중생을 잘 알아야 되고 국토를 잘 아는 것. 세계를 잘 아는 것. 업의 행.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가. 무슨 업을 짓는가 하는 것도 잘 아는 것. 그리고 그 무슨 업을 짓는가에 따라서 어떤 과보를 받는가 하는 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것. 그다음에 생사, 나고 죽고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열반. 생사, 열반, 상공화. 환경을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생사, 열반이 상공화다 하나단 말이야. 생모병사가 사실은 한 고리에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고리야. 그래서 하나라. 따위 보면. 추나 추동도 하나야. 1년이잖아요. 그걸 나누면 매일매일 하루하루로도 나눠질 수도 있고 사계절로도 나눠질 수가 있지만 1년 나면 그 속에 추나 추동이 있잖아요. 그 속에 다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루하루 사실은 변해. 달라. 그래가지고 추나 추동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하는데 하루하루의 변화는 우리가 분명하게 몰라. 분명하게 분별은 안 돼도 그 속에 이미 분별이 돼 있고 변화가 있어. 달라. 어디가 달라도 다른 거야. 내가 못 느낄 뿐이지. 한참 지나야. 한 달 나아 지나야 알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생사열반, 중생국토세계, 업행과보, 생사열반 이런 것을 다 아는 것. 이것이 여기까지다. 생기죠. 귀한 집안에 태어나는데 열 가지 법을 성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선교 중. 환경 공부 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도 이제 권학시법이 있어요. 열 가지 법. 불장야 보살, 이 보살의 응 권학시법이니 응당이 열 가지 법을 배우기를 권한하니 하자가 이십고 소위 요지 과거, 미래, 현재 일체 불법을 요지하는 것. 환하게 아는 것. 요지는 환하게 안다. 이 말입니다. 과거 불법, 미래 불법, 현재 불법. 이 모든 시간적인 입장에서의 불법을 환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수집. 과거, 미래, 현재, 일체 불법. 과거, 불법, 미래 불법, 현재 불법까지 전부 닦아서 모으는 것. 그것을 어디에도 막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알 건 다 알아야 된다. 알 건 다 알아야 된다 이거죠. 불법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알아야 되고 닦아야 되고 다 체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만. 과거, 미래, 현재의 일체 불법. 그 모든 것들을 다 원만히 갖춰야 돼. 원만히. 그래 누가 이제 관세음보살은 뭐고 지장보살은 뭐냐 하면 그거 다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 관세음보살은 법화경에 근거해서 나온 그런 보살님이고 지장보살은 지장경에 근거해서 나온 보살이고 현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관세음보살이 담당하고 있고 죽은 뒤에 영혼의 문제는 지장보살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거 환하게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 원만히 알아야 돼.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돼요. 그 다음에 일체 모든 부처님의 평등을 요지하는 것이니라. 그럼 뭐 열 가지 금방 다 돼버렸죠. 과거, 미래, 현재의 일체 불법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불법을 닦아서 모으는 것. 닦는 것. 그 다음에 과거, 미래, 현재의 일체 불법을 원만히 하는 것. 원만히. 결선이 있으면 안 돼. 제대로 된 보살은 불법 안에 있어서 참선은 뭐고 연불은 뭐고 경학은 뭐고 온갖 주력은 뭐고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 좀 이제 갖춘 그런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그걸 다 알아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환경이 최고다. 이제 결론을 그렇게 말하면 돼요. 환경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이고 요경 정진해야 더 정진 앞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서 3세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 3세 가운데 심득, 평등하고 마음이 평등함을 얻고 유소, 문법에 들은 바, 법에 대해서 즉자 개의하야 그 스스로 열리고 이해해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마음이 안지 않게 하는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기주 제4생기주에서 꼭 배워야 할 10가지 그리고 결론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늘 그겁니다. 그거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어떤 차원의 공부를 하더라도 제1주나 제2주나 제3주나 제4주나 저기 앞에 10주까지 가더라도 결국은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유소, 문법에 적자, 개의하야 불효, 타격, 호린다.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다 있으니까 자기 안에 다 있는 것이니까 자기 안에 다 있는 해답을 찾아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이야기가 아주 체계적이고 잘 돼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